덕질을 멈춰선 안 돼 휴덩 반지 위험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인사 한번 꼬꼬 씨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치의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코코입니다 반전 뭐랑 뭐 있으세요? 저요? 저 되게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 저희 가치의 특징이 조금 크래즈한? 한국에서는 조금 과하다 싶지만 런던이나 유럽 문화에서는 그냥 저희끼리 신나게 놓은 게 안녕 Links 저는 가치의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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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너? 안녕하세요. 저는 가치의 리더입니다. 우리의 한강을 촬영할 때입니다. 행복해? 너무 행복해. 우리의 첫번째 시간에 여기. 나 역시 행복해. 너의 머리가 잘 어울린다. 혹시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이 있으세요? 음... 가치? 아, 가치! 가치! 저의 가장 좋아하는 글자인 것 같아요. 있으세요? 다른 글자인 것 같아요. 떡볶이? 치킨, 김, 잡채, 잡채. 너무 신기한 게 떡볶이? 치킨? 꼭 이거 해주셔야 해요. 떡볶이? 춘수, 춘수 스타일. 네, 이거는 지금. 떡볶이 너가 행복해? 떡볶이? 떡볶이? 제가 떡볶이이 좋아하네요. 먹기 좋아해요. 매 наш 너는 떡볶이 좋아해요? 그냥 매콤하고 매콤하고 너무 맛있어 니콜 씨는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세요? 치킨 좋아해요 치킨 치킨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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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아들으세요 지금 김치찌개 우리 프로그램의 ING 때 너는 계속 너의 포즈에서 계속 저희 같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조금 크레이지하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저희 K-POP 진짜 많이 좋아하고 K-POP의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으니까 많은 운동원과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K-POP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K-POP We are very happy to be here with you guys And we are going to show you everything that we have So you can love us Wow 니콜, please We have a lot of passion and a lot of things to show Keep an eye on us And thank you, we love you Let's start with K-POP Let's go Let's start with K-POP K-POP If you want it done You know Let me go 하하하